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붙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또한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새해라서 새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하게 하시고 또한 올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고 또한 주님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까이 더 다가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올해 첫 모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주실 말씀을 저희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한국의 형제자매들 또한 한국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더 주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필요한 영직인 양식을 하나님 또한 예비하고 준비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세상 모든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주의 말씀을 앞세워 나와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 선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영적 주님 말씀들이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성령께서 한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이제 시작하는 주님께서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주님 영직인 말씀을 채워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또한 각각 개인에게 주님 각자의 또한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뜻이라면 그 소원을 또한 이뤄주시고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대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 우시아 왕이 죽전에 내가 본 적 죽겠어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송전에 가득하고 그분 위에는 슬악들이 서 있었는데 저마다 여섯 날개들을 가졌더라 그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갈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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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 되니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감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곧 망뇨의 줄을 보았도다 하였더라 그때 설악들 중에서 하나가 부직개로 재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죄가 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나니라 하더라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5절이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거룩한 자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불운을 입고 그런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나의 마지막에 보면 주여 나를 보내셨서 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 보면 이사야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을 정경 66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언은 전 성경에 대한 영감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엄청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사야에서 압축시켜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선지자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선지자인데 이런 놀라운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의 존전에 갔을 때에 이 선지자도 하염없이 작은 존재로 자기 자신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큰 것처럼 생각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나아가면은 지금 이런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정말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존재가 어느 정도 얼마나 적어지는가 우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하나님이 또한 위대해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느 정도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으면은 내가 얼마나 작은가를 깨달을 수 있다 그거죠 우리가 자연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봐도 대자연의 그 장엄함을 보면은 엄청난 우리는 아름다움만 보겠지만 그러나 그 엄청난 자연 가운데서 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있는 그 별들조차도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별들조차도 메시지로 오늘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탁 툼툼이 있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이 별과 저 별 여기 있는 별과 저기 있는 별을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길이를 재면은 우리 손가락 하나 들어갑니다 길이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손가락 하나밖에 안되는 그리밖에 안되는 이 별들인데 별이 우리가 여기서 지구에서 말이죠 배를 들여다봅니다 이 별과 이 별 사이가 너무 떨어뜨렸대요 실제로 보면은 요정도 이렇게 요렇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길이와 별들 사이의 이 길이는 우리가 보면은 여긴 요거밖에 안되고 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별들은 우리가 있는 이 지구에서의 이 별들과의 길이와 요 별과 별 사이의 이 길이를 보면은 손가락 하나밖에 안되는 채로 이렇게 보이지라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리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별 만큼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거리 몇 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백만 수억 마일이 떨어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장음하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별이 촘촘하게 이렇게 있지만 그 별들 사이의 그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정말 조그맣게 밖에 안보이지만 그렇게 하늘에 있는 그 별들조차도 이렇게 좁지만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별 정도까지 가는 그 그리보다 더 엄청나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우리가 있으면서 하늘을 볼 때도 고개를 잠깐만 들어서 하늘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넓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림으로 잠깐 봐서 사진 찍고 하면은 안에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 길이는 엄청난 길이 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 하늘을 볼 때에 어마어마한 큰 넓이를 가지고 있고 큰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하늘의 넓이와 하늘의 길이는 더 어마어마하고 더 장엄하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적은 거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엄청난 세계를 보면은 창조물들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조그마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 너무나 영원한 능력을 만물을 통해서 봐서 깨달아 알 수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위의 자연적인 상황들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광경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20절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도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좁고 너무나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창조된 그 만물들을 볼 때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엄청난 세계들을 보내는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연적인 상황도 지금 이런데 하물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던 또한 이 지금 선지자가 지금 본 상황대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 자신을 적게 또한 자기 자신이 정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첫 인류를 보면은 인간의 첫 인류 아담입니다 아담인데 여러분 나는 이 집에서 상세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늘한 저녁에 서늘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었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앞을 존전을 떠나서 동산의 나무들에 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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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 죄의 성이 있어서 정말 그 올바른 합당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둘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에 올해에는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존전으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또한 정말 적은 자가 우리가 얼마나 조그마한 정말 우리 자신이 내놓을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자들인가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존전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존재를 깨닫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보면 반드시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사회에서 말씀 보면 6장 보면 여기 보면 슬악들도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렸다 되어 있습니다 이 슬악들은 천사들은 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죄전직이 없는 것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날개로 자기 자신의 머리를 감출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경손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능력이 역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까지는 이 아담이 나올 수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을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의 옷을 입히고 그러고 나서 이사들을 대납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존재에서 우리 인간의 첫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의 첫 반응이 바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낼 수 없다 이 말이죠 모세도 나중에 초록 3장을 보면 모세도 그 이전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이 엄청난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애국이 있는 그 모든 학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 백성을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도 신발을 벗어야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존재에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그 땅 거룩한 땅이 있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내세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각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른 자라 할지라도 엄청난 그런 제 백성들을 이끄는 그 큰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정말 신발을 벗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모든 학식을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벌게 벗겨져서 낮출 수밖에 없는 땅 밑에까지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엄청난 것을 알고 있고 그야말로 바로의 그 분간에서 왕으로서의 그런 엄청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지만 바로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재해 하나님의 존재해 세웠을 때에는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이렇게도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해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런 자로 모세와 이사야와 같은 그런 자로 완전히 낮추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산 위에 내릴 때에는 엄청난 그런 지진이 있었고 엄청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화로워 같은 그런 불그런 상황 가운데서 연기가 자욱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신의 산 위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신과 마찬가지로 신의 산 위에 내려오셔서 7호기 20장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신의 산 위에 내려오셔서 구름이 척한 가운데서 그리고 그 불과 같은 화로와 같은 엄청난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두려워서 자기 자신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조차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택한 받은 족속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기 전에 그 가까이 가기 전에 이미 뭐예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성별시킨 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손자를 따라서 갔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주님의 존재에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견해하심을 이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 얘기하셔서 왜냐하면 하나님 얘기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나이다 그 정도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됐습니다 그들 모두가 뭐예요 율법에 따라서 다 활례를 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취하는 자들이었고 거룩한 백성들이었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움직이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있을 때에는 그들은 그들이 원래 자기의 상태에서 벗어나있다 메시지에서 데이 아웃 그들은 원래 상태에서 벗어나있고 올바르지 않다는 말이죠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존재에서는 우리 자신이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벌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푸중한 입술을 가진 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낮춰줄 수 밖에 없었다 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없이 한없이 적은 자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밖에 없다 누가 보면 5장 보시죠 누가 보면 5장 5장 게네살에 호숫가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보면 5장 보면 거기 1절에 보면 배 두 측이 있고 그 배 중에 하나에서 예수님이 올라갔었는데 그 배가 시몬에 되었다 베드레에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야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가서 당겨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레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말해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말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이 일을 행안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서 행안이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거물이 찢어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동료들을 불러서 그 배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어떻게 했다 이랩니까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2사에서 말씀하시면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아까 왔을 때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9절 말씀 보면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그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보면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구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사도들도 놀랐고 또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9절 말씀 9절 9절 보면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놀라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놀랐다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낙거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사회 상황 같습니다 이사회 상황 똑같습니다 완전히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 주님 그분을 따랐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들 보면 정말 베드로나 주위에 있는 어부들을 보면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낚시 정말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에 물고기 잡는 건 선수해요 그리고 유명한 자 물고기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물고기 잡는 거 뼈 보던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전혀 전혀 그런 데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그 주위에 있는 지금 어부들은 그야말로 물 그 어업에서 어업에서는 장뼈가 굳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반씩 잡으려고 그러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는데 아니 다 해봤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는데 주님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도 말씀에 따라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내가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그동안에 할 걸 다 했단 말이죠 수십 년 동안 내가 해왔지만 그거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죠 2절 보면 배 주축이 호수까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셨으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물들을 씻으면 이미 그날은 뭐예요 다 일이 끝마친 거예요 끝마쳤어서 건물까지 다 씻어놓고 이제 일 마친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가라 이 말이죠 한 마리도 없는데 자기들 경험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바다 그 안에서 개네사렛고 호수과에서는 근데 근데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과 말씀을 동일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서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많은 물고기가 어디서 그런 게 낫겠습니까 예 아무리 예 밤새 잡으려고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 근데 한 마리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가서 어디 어디에 다 있는지 다 알아요 예 다 있는데 다 가서 훌타고 들었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거예요 경험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시도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제는 경험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 하나만 들고 가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불가능한 쪽으로 경험이 불가능하고 생각이 불가능하고 일이 다 마쳤고 시간이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어부들은 밤 새해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잡는 거거든요 물 거에요 근데 지금은 물고기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제 끝나는 시간이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야말로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그야말로 경험상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 또 가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겠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안 됐는데 그게 또 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는데 주님이 그쪽으로 또 보내십니다 또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갔는데 그때 그들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과는 엄청난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다 물고기를 보고 놀랐다 돼 있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놀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를 보고 놀랬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왜 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야 했냐 이런 거죠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 그 위대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반세기 애써서 자지 않으냐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딱 바로 그 말씀 하나에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해내셨다 이 말이죠 그리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당신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창조주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없는 물고기들을 창조시킨 거예요 그 호숫가에서 맞습니까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배에 꽉 찼어 두 배에 찰 수 있었도록 그리고 배가 지금 깔아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창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되어 있습니다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 앞에 물고기 그 어마어마한 창조한 그 물고기 앞에 그들이 물고기 펄뜻펄뜻 그리고 막 이렇게 할 때 다들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 내가 주님의 존재이 있었구나 창조자 앞이 있었구나 예 그 동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요한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은 양호부도 있었고 다들 보고 지금 놀러가 있는 놀라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무력을 꿇고 예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자들 가운데 같이 있을 때는 누가 크냐 그리고 누가 작으냐 그러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예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주님의 존전에 있을 때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신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있을 때에는 예 아 주님 나는 정말 제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창조의 역사신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그 능력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만물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조그마한 그 미물인 물고기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각자 각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해야 할 수도 하나님 그러나 모두가 뭐냐면은 상황은 다르고 예 위치는 다르고 예 시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자 각자의 그 위치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을 완전히 낮추게 하시고 이사야가 누굽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베드루가 누구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땅바닥에다가 완전히 예 다 예 엎드리게 하신 거예요 땅바닥에 예 그러고는 예 주님이 자기를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신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사람을 낳는 어부로 예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위대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심 가운데서 예 자기 자신이 정말 예 누구인가를 깨닫는 자 정말 죄가 많은 자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러지 않냐면은 나는 우리는 정말 그룹한 자입니다 우리는 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받을 수 있는 예 정말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합당한 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예 사도 사도 바울의 상황을 봐더라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도님 구장보면 사도 바울도 정말 그 빛이 다메색으로 갈 때 빛이 빛일 때에 우리는 그 상황들을 다 알지만 그러나 사도인들 구장 6절을 보면은 그가 떨고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은 땅에 쓰러졌다 되어있어요 구장 4절을 보면은 완전히 사도 바울이 땅바닥에 딱 떨어진 상황에서 6절을 보면은 그가 뜨며 심히 놀랐더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이 자는 내가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다 그럴 정도로 종교적인 모든 것에서는 뒷들여질 수 없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완전히 땅에다가 내 눈둥이 쳐서 그 다음에는 심히 떨고 두려워한 그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지금 뭐예요 당신 누구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어 내가 주님 존전에 있구나 이 지금 바울이 주님의 존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쵸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존전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학식적으로 배웠고 실식적으로 배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지금 배웠던 것이 지금 나타난 상황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바로 이사는 땅에 엎드려서 그 다음에 그 놀라운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부탁드리라 일어나 도시로 가라 우리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야에게 누가 갈래 누가 가서 저 듣지 못하는 백성한테 저 정말 마음이 어두운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말 잘 듣는 자들 또는 이해 잘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들이 마음이 정말 깨닫는 자들한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백성들 가운데 보낼 때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그때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보아도 알 수 없는 백성들한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데 가르쳐줘도 잘 몰라 꼭 알아야 될 것도 모르고 있어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가르치시고 싶겠어요 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몰라요 학교 성적 받아오면 아 놀라운 성적이에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야 잘쳐라 그러니깐 그 다음은 이거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서 정말 그만큼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했던 그 많은 그런 노력들이 그런 수고들이 어느 날 보면 전혀 전혀 무의미워하게 보인다고 상황들을 보면 그리고 정말 엄청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다고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과 한데 베드로가 갔을 때 게네사람의 호소가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보내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회를 보낼 때도 정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사회 6장 그 밑에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이사회 6장 다시 돌아가서 그 밑에 말씀 9절 말씀 8절 말씀 그러지 않아요 누가 누가 갈래 누가 8절 보세요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마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줬소 하였더라 9절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우둔하고 티눈 둔하고 내 눈은 대체 하나님께서는 정말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거예요 말씀 줘가지고 가르쳐서 그렇죠 정말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정말 준비된 이사들을 보낼 때도 그 정도로 사도님이 아까 거기에 말씀했어도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다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에 보내지 아니하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바울 같은 자를 부를 때에도 자기가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학식과 그 배웠던 것 사람에게 배웠던 것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되어있습니다 주님 존전에 갔을 때 그러죠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주님 존전에서 이 사도바울이 그 가운데서 침이 떨고 놀랐다 되어있습니다 그가 올바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메시지에서 그래서 그는 땅에 엎드렸다 되어있습니다 그 능력에 그 주님의 능력에 어마어마한 능력의 영향 아래 있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엄청난 영향 아래 이사의 상황을 봤죠 베드로의 상황을 봤고 사도바울의 상황을 봤습니다 요한기 12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의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요한의 상황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때도 여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전부 땅에 다 쓰러진 자들이에요 맞습니다 다 무릎을 꿇고 다 하나님 앞에 쓰러진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아니한가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품 안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같이 걸었고 같이 먹었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자고 그 정도로 그러나 이 자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서 그분의 존재에 그분의 존재에서 가까이 가까이 정말 가까이 딱 만났을 때에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넓게 자 딱 이만하죠 그건 완전히 자기 자신이 뭐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그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엄청난 신앙을 지켜서 그러잖아요 방금섬에 유배된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정도 엄청난 그런 자인데 그러나 주님의 존재으로 갔을 때는 이 요한의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아 내가 더 살 수 없는 것 될 정도로 죽은 자가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에 있을 때에도 아 우리는 우리가 정말 죽을 정도입니다 살이 흔들리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에 있을 때는 그 정도로 엄청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버릴 정도로까지 순교에 나아갈 정도 이자도 하나님의 존재에 가수들은 그 정도로 내가 죽은 자처럼 될 정도로 그 정도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죽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늦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정말 그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그 영광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대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기중이 흔들렸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신의 산이 흔들렸다고도 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들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도 이 지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정말 의인이 이런 의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들이 그러잖아요 겨우 구원을 받으면 베드로전서 4단 10발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죄인들이나 거룩하지 못한 자는 어디에 서겠는가 어디에 어디 있겠는가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서겠는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의 집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어디서 이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를 두루어 뜰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놔두는데 그러잖아요 아직도 죄를 고백하지 않냐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최고다 내가 정말 위대한 자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존전에 더 가까이 올해는 하나님의 존전에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자신은 정말 진정한 올바르지 못한 자고 죄인이고 올바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죄인들과 그룹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디에 서겠는가 설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많은 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논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한 행제님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메시지에 대해서도 또 많은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할 때 또한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데 선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우두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런 메시지들이 주위에서 많은 자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 못한 자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자들은 정말 어디에 서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또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우물과의 여인은 주님 앞에 있었을 때 내가 그러라 했을 때 한 번도 의심이 없었다 다 됐습니다 노케우스춘 아무런 의심이 없이 바로 돌아가서 주님을 발견을 하고는 내가 만난 분이 이분이다 하고 바로 가서 증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서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께서 엄청난 역사심이 계시는 그분이고 내 마음 안에 영원히 샘솟는 샘물을 창조하시는 그분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분 앞에 있었을 때 창조주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이 여인이 그야말로 자기가 책임감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정말 불짓기로 청사가 와서 그 혀를 쟀을 때 그 엄청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깨끗한 입고 나서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다 우둔한 백성 깨닫지 못하는 백성 보지 못하는 백성 말씀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되어있습니다 오늘까지 여인이 선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오늘까지 그 여인이 주님의 그 엄청난 역사심을 깨닫고는 그 마음 앞에 그 마음 안에 잃어버린 홈들에 대한 엄청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그동안 찾았던 그 메시아다 그 메시아의 존전이 있었을 때에 이 우물가의 여인은 그 마음의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그 여인은 세상에서는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엄청난 그런 변화의 역사심을 얻었다 이 말이죠 엄청난 변함이다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책임감은 주님이 존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면은 그 안에 그는 나머지 생을 나머지 생을 변화된 사람으로 산다 되어있습니다 변화된 사람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가지고 있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히 샘솟는 그 생물이 합친 거죠 생명과 생명이 합쳐져서 엄청난 빛을 바랐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구 얘기를 듣습니다 전구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전류 그러니까 전구도 와이트가 다 다르잖아요 유필프와트짜리 요즘은 산파장 쓰지만 어떤 전구는 10와트를 밝힐 수도 있고 어떤 전구는 20와트짜리도 있고 40와트짜리 100와트짜리도 있습니다 각각이 달라요 전기는 똑같은 120V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220V 죄송한데 220V가 들어오는데 전구는 똑같이 들어오지만 전력은 똑같이 들어오지만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흐름은 그러나 그 가운데 전구의 용량에 따라서 밝히는 용량에 따라서 빛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전에는 10와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류가 흐름에는 10와트 10와트도 안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빛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한테 비치게 하여 선한 행위를 보게 하고 하늘에 의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면 주님의 그 전류를 흐름을 받아서 전구가 딱 제대로 딱 꽂히면 뭐예요 스위치 내면 빛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즉 하나님의 전류가 흐르는 상황은 어디냐 주님의 존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서 전류가 흐렸기 때문에 이사회가 갈 수 있었고 베드로가 갈 수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국물과 여인이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샘솟는 그 물이 그 속에서 샘솟아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 샘솟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는 지금 문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런 엄청난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심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마음 안에 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안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선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는 무릎을 꿇고 저흔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낮추면 주님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책임감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내놓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의 존재에서는 다 동일하다 지금 이사회를 봐도 그렇죠 베드로를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도마을 봐도 그렇고 지금 사도요한을 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동일한 분을 만났는데 다 싹 다른 상황이지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왔다 주님 앞에서 키 외모 재산 명성 권력 직업 지식 그렇죠 지금 다 직업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사회는 직업이 안 나오겠지만 지금 천황들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사도마을 그렇죠 다 상황들이 다릅니다 사도요한은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일한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존재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동일한 존재로 우리가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만큼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빛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양들을 보면 양을 보면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을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못 잡고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 법 뭐냐면 양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양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물과 여인에게 영을 샘솟는 그 생물로 인도한 분이 바로 그분이었거든요 광야에서 정말 그냥 우물 우물 사람이 판 그 우물로 가가지고 그러죠 하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건 마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육신의 생명이 그 땅에 지금 매여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혼안에 응아응아한 하나님의 그 영혼이 샘솟는 그 생물에 대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엄청난 부담감을 그 안에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인 목자가 저흥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양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장 29절 보면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 돼 있습니다 육신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보고 몇 킬로요 그렇게 보면 저는 84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은 우리 육신은 그야말로 지금 따지면 저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달러 하면 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육신은 아무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다 그러나 이 자랑할 것이 없는 이 존재에다가 그 그 우물과 여인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에다가 영원히 샘솟는 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놨잖아요 엄청난 창조 아닙니까 샘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의 혼 안에도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천 원밖에 안 되는 육체 안에다가 영원히 샘솟나 그러잖아요 샘물이 되는 그 엄청난 구속받은 혼을 우리 안에다 넣어놨다고 그 가치는 가치는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의 존재는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 더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84센트 천 원짜리에 더 가치를 줄 건가 아니면 천 원짜리 안에 있는 정말 영원한 정말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싼 그 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일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미국에서는 토요일이죠 일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것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해 다들 스케줄이 있어서 다 갈 텐데 새해 일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출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시운의 영광이 빛 앞으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우리 혼이 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혼 안에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맛보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뭐예요 또 책임감을 느끼고 또 혼을 찾아서 또 가는 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드릴 때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혼의 가치를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또 혼을 가치있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도시로 가라 너 백성이 가라 내가 너를 보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겠다 각각의 위치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하나님께서 쓰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한 시험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각각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셔서 이사에게 입술에다가 그야말로 불숱을 통해서 지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심을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불로 그렇죠 성령과 불로 침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과 불로의 그 침례 그 역사심을 통해서 이사회는 완전히 베나태었다 되어있습니다 선지자인데도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서비스 즉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쓰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 그렇죠 특별히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서 나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웃음이다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스 우리가 저 때 읽었잖아요 전혀 하나님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망각의 바다로 우리의 모든 불법들을 우리의 모든 죄들을 망각의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가운데서 잘못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막 그럴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고통보다도 그렇죠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는 것이 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심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망각의 바다에 빠뜨리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망각의 바다가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제가 쳐다보니까 그 미가스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의 깊은 곳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던지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는 분 미가스 7장 19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바다의 십 년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하늘의 산보다도 하늘 위로로 하는 산보다도 바다의 십 년이 깊이가 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이 아직도 못 잰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깊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메시지에 보면은 어느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 예? 기억하시나요? 뭐 소리를 막 지르고 좋다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올텐데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하나를 주고 예 지도 가져가서 지도 보시라고 지도를 가가지고 어 그러지 내 성경 대신에 지도 지도 보면 조용할까봐 지도를 가져가서 지도를 보니까 바다가 보이잖아요 지도에 그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아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러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빠뜨리신다 그러는데 오 할렐루야 그러고 말이에요 성경에 없더라도 뭐든지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심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심은 왜?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둔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없지만 그거는 바다가 깊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산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다는 깊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깊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트리셔서 전혀 기억치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0편 103편 12절 보면은 동과 서가 멀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는 옮기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는 동서가 짧아요 짧지만 여러분 동과 서 이스라엘 지행을 보면은 서쪽에서 가서 올라가지만 동쪽으로 내려가고 계곡이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런 지금 상황들 보면은 그 엄청난 우리의 죄가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석쪽으로 옮기듯이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없으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도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 해놨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다 그게 뭐냐면은 망각의 바다에 빠트린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서 죄를 해결함으로써 엄청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혜택은 여러분 정말 죄의식의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 고통에서 헤어나 본 자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다 깊이의 그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빠트리신다고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가서 우리의 죄를 깨끗함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영원히 샘솟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심을 또한 보여주시고 그런 엄청난 것들을 만난 자들과 본자들과 느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책임감을 주셔서 보내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자들 야곱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야곱이 뭐였냐 메시지에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실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밤새래 그야말로 밤새래 웨슬링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 그 베델이 이름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존전이죠 하나님 존전 가운데서 밤새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그 마지막은 뭐예요 야곱에 떠날 때에는 해가 떠올랐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의롭게 벗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해는 구원이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받았다는 건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을 썼잖아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은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도 기도할 곳을 있었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갔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곳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곳을 찾았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각자 각자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각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곳을 찾고 있죠 각자 각자 찾고 있죠 야곱이 동일하게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찾아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애수와 만납니다 그렇잖아요 형 애수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그분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될 수 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다 우리도 그런 능력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는 속이는 자였고 형한테 속였죠 그 다음에 삼촌한테도 속였죠 라반 삼촌하기도 이렇게 속이면서 쭉 갔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 지금 야곱은 이름이 하나님과 엄청난 싸움이 왕자로 바뀐다 그게 뭐냐면 왕자라고 해서 세상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다 그게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고 해서 진짜 허리띠 대고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야곱은 변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변화시켜주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올해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더 많이 찾기를 바랍니다 갈 때마다 야곱은 단을 쌓았다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찾는다 다윗도 내가 주를 내 앞에 모신다 되어있습니다 10편 16편 8절 보면 그렇죠 다윗은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늘 있는 것을 의식했다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을 의식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주시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아시겠는지 무엇이든지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게 된대요 맞습니까 죄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 신년 우리 인사를 보냈는데 문자 제가 보냈는데 어떤 분 말씀이 죄를 더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빨리 오소서 그래요 우리 이 삶이 얼마나 힘든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앞에 두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put him first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분을 먼저 앞에 두라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도 얘기할 때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으면 할 말 어느 정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챙겨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주위에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크루스하고 비판하고 또 여인들을 음룩을 쫓게 되고 키링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것을 다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겠다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놓으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진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주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덜칙조그를 하지 않는다 되어있습니다 용난도 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신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주님 존재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예 기쁨이 다 되어있습니다 기쁨 맞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 예 10회 16번 볼까요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0편 16편 주님을 점점에서의 혜택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6편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안에 안식을 마음이 기쁘고 육체도 안식이 있다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메시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육체의 안식이 있지 그 다음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된 예언을 해놨어요 이는 왜 그러냐 왜 육체의 안식이 있고 마음이 기쁘냐 왜 10절을 보면 그 이유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냐 하시고 주의 그룹한 자가 쓰금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위세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의 엄청난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존재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도 썩을 찌지만 내 육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병들었지만 넓을 가고 있지만 주름살을 잡고 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다시 젊음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도 소망안에 안식할 것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부활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러죠 주 오른쪽에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기쁨을 얻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 충만한 기쁨 기쁨이 있어도 조금 부족함이 없는 기쁨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어도 잠시 동안의 즐거움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만 주님 앞에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온 데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정말 말씀 하나 딱 이렇게 묵상하고 앉아있으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잠시에서 그 순간이 말씀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쁨 그 기쁨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또한 충만한 기쁨이 있답니다 우리가 올해는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체험하고 공동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성경의 저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신 자들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새해 첫 모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존전에서 어떻게 태도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또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한 무슨 사명을 주시는가를 또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이 있고 또한 연두가 있고 근심이 있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존전에 있을 때 정말 주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게시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엄청난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영원히 샘솟는 샘물 그 즐거움의 샘물과 기쁨의 샘물을 우리 혼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다려주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징어